안녕하세요. 소녀시대입니다. 소녀시대 써니가 DJ가 됐습니다.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써니의 FM데이트가 여러분들과 저녁시간을 함께합니다. 5월 12일 저녁 8시 FM데이트 써니입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 일단 FM데이트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어제 저기 써니와 통화를 했습니다. 통화해서 아이고 이순규씨 축하드립니다. 아이고 열심히 해야죠 라고 아이고 참 한번 굉장히 궁금해져요. 심심삽할 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. 써니가 근데 몇 년이 흐르고서 DJ를 한다는 거 참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.